엄마, 택 읽어주세요! 안녕, 여러분! 이번에 읽어볼 책은 짜잔! 바로 해와 바람이에요.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? 화창한 봄날, 바람이 해에게 찾아왔어요. 그러고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했죠. 이봐!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바로 나야! 입기만 번이면 뭐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고! 바람아, 힘만 세다고 뭐든지 좋은 건 아니란다! 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. 치! 괜히 부러우니까 그러지?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해볼래? 바람이 으스대며 얘기하던 그때 들판을 걷던 나그네가 보였어요. 저 사람의 외투를 빨리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! 어때? 그래, 좋아! 바람은 말이 끝나자마자 입김을 불어댔어요. 휘잉! 아니, 갑자기 웬 바람이람? 나그네는 옷이 날아갈까봐 외투를 꼭 잡았어요. 그 모습을 본 바람은 더욱더 세게 입김을 불어댔죠. 아이고, 추워라! 바람이 입김을 세게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욱더 단단히 잡았지요. 힘껏 입김을 불던 바람이 먼저 지쳐버렸어요. 아, 힘들어. 더 이상은 못하겠다.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가 말했어요. 그럼, 이제 내 차례지? 해는 방끝 웃으며 뜨거운 햇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. 아까는 그렇게 춥다니 갑자기 또 더워지네. 날씨 한 번 변덕스럽구만. 나그네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꽁꽁 여몄던 외투의 단추를 풀어버렸죠. 그 모습을 본 해는 더욱더 강한 빛을 비추었어요. 아이고, 더워라! 뭔 날씨가 이렇게 덥냐! 참다 못한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버렸어요. 그렇게 해와 바람의 시합이 끝이 났어요. 그 말을 들은 바람은 너무 부끄러워 멀리 달아나버렸답니다. 끊임지 를 찍지 마세요. cricket sexual